연봉 3억 4천만원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천만원도 벌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코딩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채널을 시작하는 첫 영상으로 올렸던 주제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부족한 내용도 많고 요즘에 코딩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서 다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 시장의 깡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라고 믿기 힘들 만큼 요즘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초봉 6천 억대 연봉이 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35시간 근무, 자율 출퇴근 등 엄청난 복지를 내건 회사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다 라는 말처럼 코딩을 배웠어야 됐다 이런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엄청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건 절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히 IT 기업이 성장하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는 IT 기업이 아니었던 전통적인 기업들도 점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IT 기업으로 바뀌면서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코딩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엔터테인먼트나 유통 분야에서도 요즘은 IT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모든 회사가 IT 회사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그에 따라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급은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컴공 졸업생은 수요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에 앞으로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개발자를 뽑거나 직접 개발자를 양성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개발자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다 지원해주고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자 공급은 부족한 편입니다. 요즘 특히 연봉을 올리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조만간 억대 초봉을 준다는 기업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대졸 학사 채용에 연봉 3억 4천만 원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딩을 할 줄 안다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스타트업을 한다고 할 때 코딩을 할 줄 안다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코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전공자였지만 앱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기 위해 처음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딩을 할 줄 모른다면 개발자를 보유한 팀이 있거나 외주 업체를 통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부터 엄청난 자본이 있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직접 코딩을 할 줄 안다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로 내가 구현하면 되니까 창업을 시작하는데 개발자도 돈도 하나도 필요 없고 바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무자본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코딩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워낙 잘 되어 있는 오픈소스나 API들이 많아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5분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앱도 iOS, 안드로이드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3분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같은 어려워 보이는 기능도 요즘은 6살짜리 아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져와서 바로 내 서비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즘은 정말 기본적인 코딩만 공부를 했다면 이미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져와서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엄청 핫한 오디오 SNS 서비스인 클럽하우스의 사례를 보면 개발자는 앱의 껍데기만 만들고 핵심적인 음성 대화 기능은 아고라라는 이미 잘 만들어진 API를 가져다가 그냥 붙여서 쓴 것일 뿐입니다. 즉 핵심적인 기술은 전혀 몰라도 그냥 누가 잘 만들어 놓은 API가 있으면 이걸 가져다 쓸 줄만 알면 클럽하우스처럼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서비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창업할 때 대표가 꼭 코딩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코딩 지식을 아는 대표와 모르는 대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코딩을 모른다면 업무 지시도 효율적으로 못하고 개발자를 채용할 때도 안목이 떨어져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창하게 창업을 할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든 동물상 테스트를 통해서 요즘도 매일매일 꾸준히 밥값 정도는 벌고 있고요. 관상 테스트를 만든 구독자분은 일주일에 천만원도 벌 수 있었습니다. 즉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어도 작은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20만 이벤트 응모 작품 중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꼭 취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코딩으로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하게 용돈을 버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딩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질을 할 때도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수백 장을 코드 한 줄만에 크롤링하여 수집할 수 있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컴퓨터가 일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도 내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딩으로 자동화 해놓으면 내 알고리즘이 알아서 최적화된 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코딩은 특히나 전혀 어렵지 않아서 컴맹이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 효율성 같은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코딩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통해 만든 결과물은 정말 쉽게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맵과 같이 확진자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수천만 명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을 때도 많은 개발자분들이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코딩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코딩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딩을 배워야 하는 네 가지 이유 외에도 코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이렇게 좋은 코딩 빨리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조코딩 채널에서는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우실 수 있도록 꾸준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